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셨는데 지병을 알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심폐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하자면 심장마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자 이사가 경찰 경호대에 바로 연락을 했고 3분 뒤에 경호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경호대가 바로 119에 신고를 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오전 8시 51분 도착한 119 구급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신은 아직 자택에 안치되어 있고 빈소를 어디에 차릴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정기 방문의 일환으로 자택을 찾아서 채일하려 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에 차려질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화장해서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체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증 등을 알아왔습니다. 지난 8일 중순 다발성 골수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살만큼 살았다. 적격적인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아략 형태의 항암제를 집에서 먹어왔는데 고칼슘 혈증 약도 보용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자는 약물 치료 후에 병세가 꽤 호전돼서 적격적인 치료를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힘들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식사를 지도로 못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8일 초에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20분 지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순자 이사가 식사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이미 그때만 하더라도 알츠하이머 환자 나이가 90이 된 환자를 광주까지 내려오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학행위가 아닌가 고문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말하자면 분노 심리가 많았다. 보복 심리가 많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의 거주지조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주지를 서울에, 그 주지가 있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자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성실하게 받는다고 언론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관해서도 이렇게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학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의 백걸로라도 홀로 남고 있고 싶다.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민정기 공보비서관이 지냈습니다. 민정기 비서관은 이날 오전에 연희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2014년 발간된 해고록의 유서를 남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유서다. 사실상의 유서다라고 하면서 해고록에 나온 이 같은 대목을 초기했습니다. 자, 민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할 예정이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사과의 뜻을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회에 있을 때마다 사죄했다.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고 누구한테 발포 명령을 했다는 걸 적시하고 사죄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광주 광주시 시민들과 5월 단체증은 죽기 전에 5.18과 관련해서 사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하는 반응도 내놨다고 합니다. 김명훈 5.18 유공자 유족 회장은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죄나 고백 없이 사망한 데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별세한 것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씨가 재판을 통해 응분의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망에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송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 씨가 역사와 국민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끝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역사적으로도 5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 단체들은 끝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판 그리고 단죄 이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단전 대통령은 7년 외에 나머지 기간은 거의 말하자면 본인이 집권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다시피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청문회에 가거나 유배를 가거나 또는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보냈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나머지 인생에 대한 많은 단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은 한 사람의 죽음은 애도할 일이지만 결국 한마디 사죄도 없이 법정 공방까지 벌여다가 죽음을 맞은 데 대해서 섭설한 마음과 역사적 아픔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왜 사과 없이 떠났느냐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사과 없이 간 걸 놓고 많은 비판을 했다. 그런데 김정기 비서관이 말했다시피 사과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뭘 딱 뿌려앉아가지고 이렇게 사과해야 그게 사과인가. 정말 알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거부 여론도 비능하도록 합니다. 국장 여론. 그러니까 국장을 하지 않고 가족장을 한다고 민정기 비서관이 밝혔으니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이 중대 범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외에서 박탈당했으니까. 예외에서 박탈당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전두환 전 시민입니까? 전두환 전 아저씨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계속 보복적인 정치를 할 것 같아 하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드러나야 하나?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군인들이 학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장을 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래서 이른바 시민군이라고 해서 이미 화면 통해서 봤지만 경찰 버스를 몰고 가서 군인들을 들이받아서 다수의 사상자를 냈던 그야말로 그들 가운데는 무장, 폭력 행위와 동반된 그럼 지금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의 서울 한가운데 또는 부산의 대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권이 진압하지 않았을까? 무장해가지고 총을 갖고 있고 수류탈을 갖고 있고 많은 장갑차도 갖고 있고 이러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마치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살상한 것처럼 이렇게 묘연하는데 그게 아니다 어느 시대에 가나 무장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또는 집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게 공권력인데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시민군 형태로 해서 TNT를 확보하고 수류탄을 갖고 있고 무기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는다는 것 또 시민군에 의해서 말하자면 군인들도 많이 살상됐던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선동적인 말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성창경 TV 성창경 TV 감사합니다.